안녕하세요. 딱꿍TV의 딱꿍입니다. 아이 태용입니다. 정태용이에요. 정태용. 오늘은 유행품들 싹 다 했어요. 첫 번째 팝잇. 근데 어몽어스 도 약간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어몽어스 팝잇. 만두말랑이. 여기 케이스까지 샀고요. 여기 이거 문어 알죠? 이거. 이거. 이것도 샀어요. 먼저 뭐 붙어도 될까요?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너. 얘는 알죠? 웃는 모습. 이렇게 화난 모습. 귀엽죠? 웃는 모습으로 해놓을게요. 웃으니까 더 귀엽으니까. 이거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이거. 그냥 이쪽으로 와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. 만두말랑이. 우와. 만원. 이거 총 알파문구에서 사면 만원이에요. 완전 느낌이 좋죠. 아. 당신은 모르겠구나. 아 근데 이게 되게 느낌 좋아요. 되게. 꼭 알파문구에서 사보세요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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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. 파빗. 뚜둔. 파빗 좀 살게요. 내가 이거 열어볼게요. 이거 과위가 필요할 것 같아. 아니네. 뒷면으로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. 한번 눌러볼게요. 어. 진짜 느낌 좋아요. 어. 잘 눌려져요. 한번. 아. 뒤로 누르는 게 더 잘 되는데. 앞도 너무 잘 되는데. 우와. 이거 진짜 좋네요. 잘 샀어. 잘 샀어. 그래서 그냥 오늘 유행폼 보여주려고 찍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